한글자막 by 한효정 누구야 너 전 도경석이라고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학생님 왜 우리 미래 전화를 받아요 미래가 지금 자고 있었어요 네 어디서요 미래 방에서요 전 거실에 있습니다 아니 왜 거기 있어요 같이 이 동네 놀러왔다가 차가 끊겼어요 미래랑 둘이 왔어요 네 둘이 무슨 사인데요 미래의 남자친구입니다 학생이? 네 우리 미래랑 사귄다고? 네 둘이 연애를 한다는 거지? 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안 들어오고 뭐해 그럼 잘 자요 누구야? 미래의 남자친구 뭐? 근데 그게 누군지 알아? 엄청 잘생기네 벽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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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우린 미래랑 사귄다고?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. 우리 집에 CCTV 있다? 전부 다 찍히고 있다고. 그럼 이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